음 쪽제비가 잡혔어요. 쪽제비가. 아 이거 살려줘야죠. 업쪽제비 인데요. 아 알았어. 가만있어. 쉽게. 쪽제비가 걸려가지고 끈끈에 걸렸어요. 쉽게 없는 끈끈이야. 아 여기 이렇게. 술려줘야 되는데. 자. 됐어. 됐어. 살았어. 아 살려줄게. 너 살려줄라 그러는걸. 조금만 기다려. 아 예. 아 이거 힘드네요. 음. 손을 조금. 조금 늘렸는데. 괜찮고요. 이야. 가만있어. 이제 거의 다 빼냈구요. 조금만 더 빼주면 어때요. 다리 쪽에. 아 이 자식이. 아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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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여기 잡혀가지고 그래. 네. 임무 완료했습니다. 여기저기 붙어서 힘들었는데. 네. 그래도 족제비가 좀 커서. 업족제비. 저 노란거. 옛날에. 아주 길조였습니다. 아주 좋은 동물. 음. 일단은. 떼어냈구요. 살았습니다. 제 갈 길로 갔어요. 제 갈 길로 갔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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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